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방금 전 취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와 안보 위기 속에서 또다시 원구성이 지연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체 없이 협상을 재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양당 모두 민생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국회는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신속히 가동해 현 상황에 대한 정부 부처의 해명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이 국회로 복귀할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에 틀어진 남북관계까지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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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